셀프 선생님 그러면 1 대 1 해가지고 지는 사람 저 분장 하는 거 벌칙 받는 걸로 와아아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쌤이 프로고 전 프로니까 쌤이랑 프로랑 이렇게 1대1 하고 진아랑 유민이가 이렇게 1대1 하고 너 나랑 하면 되나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 둘이 조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진사람은 대머리 가발 대머리 가발 진짜 무조건 나한테 그럼 쌤이랑 서영이 먼저 쌤, 쌤은 눈 끼지 마세요 무조건 끼게 돼 있어 아 여긴 무조건 끼게 돼 쌤, 쌤 못하는 캐릭터세요 아 소라카야 나쁘지 않나? 소라카로 할게요 저게 엄청 약한 캐릭터죠 서영아! 제가 잃겨버립니다 쌤 1킬 따면 지는 거예요 넵 아 쌤, 그거 뭐예요? 스펠이 Q이랑 그럼 바꿀 거야 저희 탑에서 해요? 네 저는 미드가 주라인인데 미드에서 하면 안 돼요? 저 탑이 주라인여서 쌤, 서영이 말테쿠가 좀 심하네요 지금 엘씨인데 기대된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 소나카! 쌤 제가 이겨도 아무 말 없기. 근데 엘씨가 세트는 길러도 쪼갖고 섞은 거여서. 그렇죠. 약간 고소중한 거. 약간 되게 치열하네요. 역시 프로라. 오! 와 이 정도? 와 이 정도? 잘하네. 파이팅 탭! 아 근데 월? 이게 있잖아요. 완벽이, 능력한. 체력 차는 거. 체력이랑 만화 차는 연애 같은. 원래 저 위치에 없는데. 맞아요. 쌤 이거 집 갔다 와도 돼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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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집 까두어! 쌤 집 가는 거 있죠! 없죠. 아 집 가는 거 있죠! 무슨 사건을 해요. 쌤 근데 와이드 리프트 탭은 소환사 밖에 없어요, 네비? 네, 소환사 밖에 없습니다. 집은 이거 가면 돼요. 파이팅 바이러고 파이팅 바이러고.. 파이팅 바이러고 파이팅 바이러고 이벤트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쌤 국룰, 집 한 번씩! 왜 없어요. 집 한 번씩! 저희 이미 갔는데, 지금.. 이미 갔는데요. 어, 진 respectively! 공 쐈어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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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쌤? 쌤 도 공 있어, 쌤 도 공 있어. 너무 짜증나 땡 군대고 광합댕끄 와 안 돼 쌤 기운다 와 쌤 군대고 광합댕끄 와 안 돼 쌤 기운다 와 선생님 와 저희들 집 갔다 왔는데 치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성애가 졌습니다 농장 확장 잠깐만 대출 문자가 왔네 안 떨린다! 자 오케이! 야 이거는 뭐.. 댓글도 안 얘기했는데? 아 이거는! 파이팅 해볼게! 빨리 만나봐, 공부해! 죽겠다 세이, 과일쌤도 있고! 아, 수현이 무빙이! 네, 좋아! 수현이 일단 스킬 써본 거지? 어, 해봤자! 그치, 그치! 어, 잘하는데? 우리 하면 진짜.. 그렇지! 어, 수현이 잘한다! 어, 수현이 너무 잘하는데? 고수인데 고수? 어, 잘해! 어, 수현이 뭐야, 잘해! 왜 시키해! 아야, 어무신! 야, 못 들었다! 아, 둘 다 일단 할 줄 알아야겠다! 상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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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지 야! 아, 그럴까요? 중현이, 중래느낌으로 다.. 아, 중현이! 만화가 없어? 네! 중현이 점유 빠졌고! 지옥이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열매를 먹으면 피와 만화가 조금씩 차! 중현아, 궁 배워야지! 궁! 아, 맞다! 5렙이야! 5렙! 와, 이거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오, 어, 세이 잘한다! 어머, 잘한다, 이게! 잘한다, 이게! 어머나, 못 봤어! 가라, 가라! 아니, 이거는! 야, 이거는 아니다! 잠시만요. 가나? 어디가? 어디가? 끌어! 끌어! 아 어렵다 이렇게. 뭐? 저 스킬 좋은 거야? 아니야 저 스킬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한신은 거 같다. 승윤아 너의 공격이 보고 싶어. 승윤아 큐 좀 맞춰줘 제빨. 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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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어렵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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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아니야. 세희가 잘하는 거야. 세희가 잘하는 거야. 유민이 아까 자더니. 우리 충현이가 이길 수 있을까? 선생님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자. 승부다. 승부다 승부를 띄었어. 가자. 승부다. 승부다 승부를 띄었어. 그런 걸omie 있米이 기념한 거야! 세희이 잘하나. 와 LEGIGUX. meaning róż Joshua Hmmm's the best 한 명 승관 기스타 재趾 our Cs 부어 Cs bis스탄이야? 그래서 미션 기스타 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봐보자 스킬도 찍고 약간 한 번만 찍고 아 좋아요 오! 저번에 오! 저번에 오! 오! 약간 포도돌인데?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스킬들을 다 한 번씩 눌러보고 좋다 아 윤희이가 약간 저돌 쪽으로 구리하는구나 저거 밑에 파란색깔 시압 먹으면 돼 시압 오! 노트 스피드 배웠고 오! 잠깐만! 오! 좋은데? 오! 좋아! 그니까 근데 정면 잘 썼다 그러게 저 약간 각도 재밌는 줄 알았어요 컴백 아! 도전할 것 같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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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갔다 와 아 나 집에 끼어 집에 나가 집에 가세요 아아 디스플我不 아니요? 존명 안 돼! 그니까 아 strange 아 모레반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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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줘 아니 아니! 땡 롯! 퇴깡으로요! 땡 롯! 퇴깡으로요! 땡션! 아 죽였어요! 우리가 한 번 더 걸어갈까요? 한 번 더 잘했다고 아니, 한 번 더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꿈을 흘리고 가고 싶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꿈을 흘리고 어 찰리와 제플렉 공장에서 본 거 같아 초콜릿 공장에서 본 거 같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다행이다! 어 많이 벗겨졌네 아 이렇게 끝이 났고 아 진짜 아 상위 쪼미 해봤어요 어 완전 상위 꼽고 싶어 그러면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요번에 어땠습니까 쌤 이번 촬영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하하하하 아주 재미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제가 어리버리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쌤 멍쳤어요 쌤 멍쳤어요 쌤 게임 짱 잡았는데 잘 진행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쌤 그러면 이번 올해 목표가 어떻게 돼요? 대회가 하나 있는데 우승하는 게 목표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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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무빙 보니까 충분히 비급해들 할 줄 알까 쌤 그러면 어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그냥 잘하는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역시 맞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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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글 식스 이거 뭐예요 여글 빨고 어? 여글 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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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세요 너무 나이가 듣나 보다 아 알고 있구나 자 여러분 우리 앞집 문화들 알죠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분장하니까 아 대강 아니에요 잘 알겠는데 어쨌든 이번 1화는 마무리하고 이완 때들 좀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ú